아멘 10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3편입니다 여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하 내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하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봉덕이 드린 말씀 가지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3편 말씀입니다 봉덕이 드린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하여 어느 때까지 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어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낙심과 갈등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는데 그 문제 사건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요 낙심하고 또 갈등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더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오해와 불신앙이죠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지고요 또 틀린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선적으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영적인 귀중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다위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려운 문제와 사건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아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위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다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위시본 영적인 축복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껀데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려껀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위시는 문제 가운데서도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위시는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다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밝혀 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에 빠지거나 또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더 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흑암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영적으로 흔들리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110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심 걱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덤빌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위처럼 영적인 축복 또 보금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이 보금은 바로 예수 글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보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본되는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근원적인 또 근본적인 영적인 축복 이것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의 축복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감사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의 감사라 그랬어요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 감사가 나오게 되어질 때 흑암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되는 이 다윗은요 평생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났고 또 문제 가운데서 임금도 되어졌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부기와 영화만 누렸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려서는 다윗이 일하지 않으면 목동으로서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다시 말하면 어린 다윗이 일을 해야 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임금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지만 다윗은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도요 다윗처럼 이 시간이 바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기도와 승리예요 다윗이 문제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라고 고백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절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문제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향해서 정면 도전해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란 것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지고 죄수가 되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볼 줄 알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급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셉에게는 기도가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그 문제와 사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한 누명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언제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가 언제서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다리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기도는 무능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새벽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파리다 내가 요하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다가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은요 그것을 당할 때 내게 있는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요 4등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술소가 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방법이 되고 세계의 복음화가 결론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무엇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임금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든지 실패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토록 온종일토록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정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